D님이 남친과 대학 CC로 만나서 5년 사귀고 결혼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남친이 여초회사에 있는 게 너무 싫어요. 제 나이 또래가 많은 곳이에요. 근데 제 남친이 막 나대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느 자리든 다 껴있어요. 불안해서 결혼하고 훗날 제가 배신당할까 봐 너무 무서워요. 제 마음을 어떻게 고쳐먹어야 할지 알려주세요. 여성이 많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가 믿어지지 않으면 결혼하면 안 되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결혼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배신을 할 사람이면 애초에 만나면 안 되지. 애초에 사귀면 안 됐었지. 근데 그 사귀는 동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대학에서 CC로 만나서 5년 사귀고 결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충 따지면 한 27에서 30 그 사이겠죠. 그러면 25에 여자 만나서 놀 일이 많았을까? 지금 30에 놀 일이 많을까? 그리고 이성을 만나는 게 그때는 클럽을 갈 수도 있고 술자리에서 헌팅포차를 갈 수도 있고 그렇고 지금 그때는 여자를 만날 일이 없었고 지금 그 회사에 다니니까 여초회사다 보니까 여자를 만날 일이 많아질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까지는 그 사람을 잘 믿고 지금까지 와놓고 왜 그 사람을 못 믿어? 만약 본인이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다면. 여자 직원들이 7, 80%라고? 7, 80%든 10%든 예를 들어서 여직원이 100명이야. 그럼 100명이랑 사귀어? 1명이면 1명이랑 사귀나? 허슨트는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연애는 많아야 2명이랑 하니까. 아니 지금 결혼 이야기 나오고 결혼할 건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팅포차 가면 D님 있는 거 모르잖아요. 물론 나는 헌팅포차 실은 어느 분위기인지 몰라. 그냥 들어서 아는 거지. 불안하지. 불안할 수는 있어요. 불안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불안하면 실은 내보내면 안 돼. 집 밖에. 그러면 여군은 어떻게 군 생활해? 여군은 부사관으로 있으면 거기 다 남자들 젊은 혈기 있는 몸 좋은 남자들이랑 같이 지내는데 그러면 어떡해. 그럼 여군은 결혼 못하나? 그러니까 맞아. 오히려 여자가 여초 회사에서 오히려 여자들끼리 견제를 해.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잘생겼잖아요. 그러면 남자친구를 오히려 더 견제를 하기. 그 여자들 사이에서 견제를 해서 오히려 안 될 거예요. 되지 않아. 오히려 남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진짜 잘생겼잖아요. 잘생기고 혼자만 막내고 혼자만 젊어. 근데 딱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다 약간 나 같은 사람이고 거기서 딱 그 예를 들어서 여자 비서분이 한 분이 새로 또래가 한 명이 들어왔어. 그게 오히려 확률이 높을걸?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교도 되고 이러면서 또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러니까 어른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하지. 위험하기로 하면 그게 더 위험하다고 난 봐요. 물론 근데 이거는 좀 말을 도우려고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불안해하는 건 물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 배신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럴 사람이면 여초회사 다녀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끼리 다니면 안 생길 것 같아. 남자만 있는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안 생기겠지. 남자끼리 어딜 가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자가 소수라고 해서 안 생기는 거 아니라고. 지금 내 말은. 그냥 워낙 좀 서글서글하고 어디서든 비위 잘 묻혀주고 그러니까 여자애들도 엄청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파혼할 사람이거나 그러면 파혼하면 되고.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안 되진 않지만. 그거는 뭐 어쨌건 빨리 알았으니까 더 좋은 거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으면 그건 믿어야지 뭐. 저거를 무서워하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일을 못하게 돼. D님에게 실망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어쨌건 내가 D님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저는 CC로 만났으니까 대충 어느 분야 일일 거라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싶을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어쨌건 남자친구분이 책임감 있는 사람일 테니까. 회사에서는 내가 여자다 생각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여성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그냥 나는 여기 섞이기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시키는 일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거나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요.